잠에 들고 싶지 않아 오늘따라도 똑같은 일상이 따분했었나 보네 언제 보냐는 이 말을 잊고 있어서 정말 걸게 받아줄래 Let's go, baby! 지금 시간은 몇 시 은근ό시 늦은 것 같아 바로 준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거릴 것 같아 맞아 지금 시간은 몇 시, 몇 시 너무 늦던 나 네 집 앞으로 갈 게 없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네게 말해줘 Tell me, come to me now 살짝 걸치고 만나와 벌써 네 집 앞이 하면 방식이 주위를 빈대빙글 걸어서 잠깐만 기다려줘 난 시간이 필요해 예뻐 보이고 싶은데 넌 벌써 집 앞에 와 있다고 이상의 기분 얼굴은 빨개지고 서로 민망해 지금 또 어색해서 지금 근데 지금 시간은 몇 시, 몇 시 좋은 것 같아 바로 준비할 수 있을지 아직 기다렸는데 맞아 지금 시간은 몇 시, 몇 시 몇 시 내가 미쳤나 네 집 앞으로 갈 게 없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네게 말해줘 Tell me, come to me now 살짝 걸치고 만나와 벌써 네 집 앞이 하면 방식이 주위를 빈대빙글 걸어서 잠깐만 기다려줘 난 시간이 필요해 예뻐 보이고 싶은데 넌 벌써 집 앞에 와 있다고 해 나의 말을 하지 못했어 지금이 아니면 말 못해 oh baby 우리 며칠만 생각해보자고 나도 할 말이 있었는데 네가 먼저 내게 말했어 baby oh baby 우리 손을 잡고 싶은데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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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말을 하지 못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